아니 감독님이 안그래도 나는 작전타임 때 힘내! 이러면서 뭐 힘내 정연 이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속으로 아 근데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 감독님이 힘내라고 말씀하신다고 힘이 날까? 난 궁금했거든 솔직히 힘은 안 나 힘은 안 나는데 그냥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뭐 교체해 주실 생각이 없구나 내가 힘들다고 교체해 달라고 하면 타임부르셔 잠깐 쉬었다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 그래 어차피 뛰는 거 다시 그냥 열심히 뛰자 아 참 긍정적이다